서울시 교육청은 올해 교육정책사업 총량제를 도입해 945개 사업 중 194개 사업을 정비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.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 945개를 기준으로 4년간 총 30%의 교육정책과 사업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. 정비된 194개 사업 중 128개는 폐지, 일몰, 일괄 등으로 감축됩니다. 나머지는 축소되거나 통합될 예정입니다. 대표적으로 혁신학교 운영비는 학교 기본 운영비로 전환됐습니다. 자유학년제 운영지원비와 영제학교 운영지원비는 학교 기타 운영비로 변경됐습니다. OOBALL